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해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역대 미술품 위장 논란 그리고 그 전주에 했었던 도난 사건들. 이거는 거의 아가스 크리스티의 전집을 읽는 느낌이다. 너무 재밌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오늘 주제 어이고 솔깃해요. 추상화는 왜 비쌀까? 맞습니다. 추상화 작품들이 왜 비쌀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역대 가장 비싼 금액에 팔린 미술 작품들 순위를 쫙 보면 추상화 작품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껴있어요. 그런데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상화다 보니까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설득력을 얻기가 조금은 어려운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가에 낙찰된 추상화들 좀 살펴보고 왜 추상화가 어렵지만 비싸게 팔리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역대로 진짜 비싸다 했던 추상화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 가장 비싼 추상화는 윌렘드 쿠닝의 1955년작 인터체인지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한화 약 4,474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한 개?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와 저는 이 작품 거꾸로 걸어놔도 못 알아봐요. 어디가 아픈 거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2위에 올라있는 작업인데요. 사이즈는 세로 2m, 가로 1.7m로 좀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라는 제목에 맞게 뉴욕의 한 도시에 있는 교차로를 추상적으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이게 뉴욕인지 교차로인지 알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라고 하고요. 이 작품이 4,474억 원이라는 이렇게 고가에 낙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추상화, 정식 명칭으로는 추상표현주의 회화라고 하는데요. 이 장르는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소개를 하겠지만 미술사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이 추상표현주의의 주요 인물이 손꼽히는 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윌렘드 쿠닝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그렸다는 점 때문에 비싸게 팔린 거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윌렘드 쿠닝의 기법적인 변화가 나타난 첫 번째 작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윌렘드 쿠닝이 추상화를 꾸준히 그려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여성 초상화를 그려낸 워먼 시리즈만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도시의 풍경을 그려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거기서 오는 의미 때문에 비싼 금액에 낙찰이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비싼 추상화 작업은 잭슨 폴록의 1948년작인 넘버 17A 작품입니다. 3245억 원에 판매가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순위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니에요. 세로 112cm 가로 86cm이고 작품의 주조색은 노란색, 주황색, 남색, 빨강, 흰색인데 이 색깔들이 서로 긴장감을 이루면서 잭슨 폴록의 대표 기법 중에 하나인 액션 페인팅의 특성이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높은 가격을 형성한 이유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작가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 작가 딱 한 명 꼽으라면 잭슨 폴록입니다. 대장이구나. 그렇다 보니까 그중에서 잭슨 폴록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또 고가에 낙찰이 됐고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잭슨 폴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밀어줬던 예술가였기 때문에 살아서 활동을 한창 하던 당시에도 꽤 비싸게 팔렸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작품이 잭슨 폴록 작업에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그래요. 이 잭슨 폴록은 액션 페인팅 기법을 구사했는데 캔버스를 눕혀둔 채로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뿌리는 식으로 그려요. 이거 아마 사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예술가가 예술혼에 차서 막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막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휘둘러대는 건 아니고요. 높이나 각도나 힘을 세심하게 조절해서 그려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현된 액션 페인팅 기법이 가장 성숙하게 잘 구현이 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고가에 낙찰이 됐다고 해요. 물감 떨어뜨려서 사방으로 퍼지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구현된 건 사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작품 활동에 이런 방식으로 작품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 작품의 깊은 뜻을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감이 사방으로 번져 있고 굉장히 명랑한 그림같이 느껴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5등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등은 누굽니까? 3등은 이 마크로스코인데요. 1951년작 넘버 6, 바이올렛 그린 레드라는 부제를 단 작품이 3,022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순위로는 7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 작품은 보라색,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3개의 사각형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비싸게 팔린 이유도 위에랑 비슷해요.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이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 마크로스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로스코는 다른 추상표현주의 작가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화려하거나 역동적이지가 않은데 이렇게 정적인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로스코가 내 관객들은 내 작품을 보면서 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하고 이런 점을 위해서 그림 속에 점이라든지 선같이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없고요. 오로지 면, 색깔만으로 작품을 단순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의 거대한 면들이 긴장감을 이루면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냈고요. 이렇게 색면이 대치를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도 작품 안에서 조화를 이뤄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감을 여러 겹 더 칠하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자세히 보면 보라색에는 빨간색이 좀 스며들어 있고 초록에는 노랑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물감들끼리 스며들어 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겹쳐서 그려내는 회화를 후에 멀티폼 회화라고 부르면서 마크로스코는 추상표현주의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 작가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저는 이 그림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가요? 네. 면 대 면 조합도 좋고 색깔이 약간 배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좋고 갑자기 반야심경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종교적인 웅장한 느낌도 있고 뭔가 굉장히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 자 그런데 알겠는데 추상화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추상화가 그렇죠. 너무 생각보다 이렇게 의미를 들어도 알겠지만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다 몇천억 원이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작품이 이렇게 비싸게 팔리게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술사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장르여야 돼요. 이 작품이 만들어진 맥락과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추상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미술사의 좀 의미 있는 장르가 되기 위해서 설계됐고 만들어진 장르입니다. 보통의 예술사조들은 만들어지고 한 5, 60년이 지나고 나서 역사에 기록되면서 의미를 갖게 되기 마련인데 추상화는 나라에서 밀어준 장르다 보니까 5년 만에 장르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장르의 대표 회화가 있고 해야 고가의 거래가 되는데 빨리 장르가 됐기 때문에 제작하던 당시부터 굉장히 고가에 거래될 수 있었다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둘째로 작품이 비싸게 팔리려면 이건 조금 당연한 얘기인데 작품 수가 적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야기한 것처럼 추상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설계하고 밀어줬던 장르였던 덕분에 일찍부터 미술관이 소장을 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은 웬만해서는 소장품을 시장에 안 내놔요. 그래서 일반 컬렉터가 이런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소장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몇 천억 원짜리 고가 추상표현주의 회화는 굉장히 짧은 시기 안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 전후로는 조금은 그래도 뭘 그린 건지 알겠는 그림들 그런 중간 정도의 추상화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소위 전성기 시절의 추상표현주의 작품들 그런 작품들은 좀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고가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추상화를 나라에서 설계해서 만들어낸 이건 그냥 약간 레토르트 식품 같기도 하고 레디 메이드 장르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나라가 장르를 만듭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추상표현주의는 미국 정부 그리고 미술기관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만든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인 CIA 그리고 뉴욕 현대미술관인 모마가 합심해서 만들었었다라고 하고요. 이들이 전략적으로 추상표현주의를 설계하고 밀어준 데에는 역사적인 맥락이 또 있는데요. 사실 20세기까지는 미술의 중심지가 유럽으로 여겨졌었어요. 인상주의부터 시작해서 반고흐라든지 폴세장으로 이어진 후기 인상주의나 그 뒤에 따라오는 마티스의 야수파 피카소의 큐비즘 모두 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장르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에 있는 예술가들이 유럽을 떠나게 됐고요.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패권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었는데요. 문화적으로도 패권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논조 아래에 연방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예술가들이 잘 정착하고 작품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는데 동시에 유럽 예술가들 밀어주는 것보다 미국 예술가들을 좀 더 키워야 하지 않겠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수혜를 입게 된 게 추상표현주의 회화입니다. 이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많고 많은 작가들 중에 이들을 꼭 찍어서 밀어줬던 이유는 미술사적으로 맥락이 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유럽에서 성행했던 미술은 그림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뭘 그렸고 왜 그렸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추상표현주의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 좀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그렸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회화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명분이 확실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밀어줬던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잭슨 폴록이었어요. 이 잭슨 폴록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밀어주기 전부터 이미 혼자서 꾸준히 액션 페인팅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한 1년 정도는 미술계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적으로 문화적 패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만의 장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미술사적으로 잭슨 폴록이 굉장히 신선한 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밀어줬고 그렇게 추상표현주의가 떠오르게 됐고요. 라이프지라든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잭슨 폴록의 작품이 가진 예술사적인 가치, 미술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장르 가치를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유럽 대륙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그 상황 그리고 이때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새롭게 세계 질서가 재편되던 그 즈음이잖아요. 나라가 블록별로 나뉘고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걸 보여주는데 문화가 적극적으로 동원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잭슨 폴록도 여러 추상표현주의 작가들 중에서 한 명이잖아요. 되게 후보가 많았을 텐데 이분이 진으로 선발된 이유가 뭡니까? 잭슨 폴록이 진으로 선발됐던 이유는 이 폴록 작품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미술사적인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불렸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뤄낸 혁신은 회화의 규모면에서의 혁신이었습니다. 이 잭슨 폴록 작품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화의 규모가 아니라 벽화의 규모다라고 일컬어지는데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영화 볼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강동원 배우가 떡 하고 화면에 크게 나오면 얼굴이 개연성이고 얼굴이 서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산 속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그 장면 스틸 정지하는 거죠. 얼굴에서 설득력이 딱 생겨버리는데 그런 것처럼 크기에서 설득력이 딱 생겨버린 거죠. 이해가 돼버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화의 형식 면에서의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회화 작품은 다양한 혁신들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젤에 항상 세워진 채로 그려졌었어요. 그런데 잭슨 폴록의 회화는 바닥에 높여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젤이라고 하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미술 도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를 버렸다라는 점에서 회화의 형식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조금 어려운 평론에서는 수직적 시각장애 회화를 수평적 중력장애 회화로 전복시켰다라고. 잠깐만 웃어도 돼요?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갑자기 그 생각나서 시실과 날씨를 명징하게 직조한 그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또 이런 동네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회화의 구성 면에서의 혁신인데요. 이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형 요소, 점선 면이 있는데 이 잭슨 폴록은 물감을 뿌리면서 오로지 회화의 구성 요소를 면으로만 구성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재편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 세 가지 면에서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잭슨 폴록을 대표로 밀어주는데 무리가 없다. 미술사적 맥락에서 자연스럽다라고 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잭슨 폴록이 가장 새로운 예술, 가장 미국적인 예술이라고 브랜딩을 하기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떠오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축구 경기를 한다고 쳐요. 모든 선수가 내가 너 골 하나 넣을 수 있게 해줄게 하고 패스를 다 이 선수한테만 넣는다고 치죠. 근데 수비도 있고 이 운동장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 과연 됐을까 싶은데? 그래서 당시까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외부인의 도움도 받았는데요. 바로 평론가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영향력이 강하지 않지만 이때까지는 평론가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고 미술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현대미술 이론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불리는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평론을 발표하면서 예술적인 가치를 또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잭슨플록이 세 가지 미술에서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정리한 것도 다 이런 평론가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맥락이 만들어진다.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서 유럽의 미술과 비교해도 이 추상표현주의는 전례가 없다. 독특하고 고유한 장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대계 미술평론가인 헤럴드 로젠버그도 이 추상표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적이고 자유로운 스타일의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이 추상표현주의라는 장르의 브랜딩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론가들이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대한 작품 감상 가이드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추상표현주의 회화는 캔버스 크기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좀 크다 보니까 작품을 보는 순간에 느끼게 되는 경애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팔 하나의 간격 정도 한 70cm 정도만 두고 떨어져서 감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품이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느끼게 되는 압도감과 경애감을 좀 경험해보라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주고 밀어주고 또 평론가들이 지지해주고 하면서 조금은 거부 반응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만드는 사조들이 나오게 되면 후에는 미술이 정치적인 수단이나 문화적인 선전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장르를 밀어준 건 맞지만 정치적으로 선동할 목적은 없었다라는 점이 대두되면서 좀 논란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화예술을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은 참 많았습니다만 일단 이런 생각은 들어요. 추상화가 이게 뭔지 알아야 선전선동에 이용을 하죠. 이 그림 대체 뭘 그린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럼 앞으로도 추상화는 쭉 비싸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추상화는 역사적이고 미술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좀 고가에 낙찰된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면 대중 그리고 관객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해석의 여지가 많고 본인 감정을 투영해서 감상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은 장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미술시장에서는 추상화가 계속 선호되는 흐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과거 추상화는 좀 역사적이고 미술사적인 맥락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추상화는 좀 오늘날의 맥락을 가져와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론가스럽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추상화는 작가가 나를 위한 작품 내 공간을 남겨둔 미술이다. 느끼하네요. 지금까지 BT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мы 한글자막 by 한효정